한글자막 by 한효정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매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죄인이 찾아오셔서 그날 아프게 하시네 인물린 자가 진자 자유함이 없는 자 비난처가 되시네 성령님 계시네 주의 여기 계신 곳에 창자 유루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매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죄인이 찾아오셔서 그날 아프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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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지를 찾아오셔서 그 나라 후회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지를 찾아오셔서 그 나라 후회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지를 찾아오셔서 그 나라 후회하시네 그 나라 후회하시네 그 나라 후회하시네 그 나라 후회하시네 그 나라까지 지를 찾아오 dough